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차 부등식 3분의 4x 플러스 3 마이너스 a는 1 마이너스 2분의 ax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때 해를 알려줬습니다. x는 3보다 작다라고 했네요. 자, 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주어진 1차 부등식에 해를 구해서요. 우리가 x는 3보다 작다. 이에 해를 알려준 것과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이때 주의할 사항은요. 부등호의 방향입니다. 방향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식을 간단히 나타내 보고자 합니다. 분모들을 딱 보시고요. 예, 분수들의 형태면 우리가 계산하기가 좀 복잡하다라고 했어요. 정수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을 6으로 곱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 약분이 되시니까 2가 이렇게 4x 플러스 3에 곱해지고요. 그 다음 6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6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양변에 6 곱하는 거에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아요? 자, 그럼 얘는 6 마이너스. 자, 여기는 지금 약분돼서 3이 곱해지니까 이렇게 ax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양변에다가 지금 분수의 꼴을 정수꼴로 바꾸기 위해서 6을 곱했습니다. 양변에 곱할 때 여기에만 곱하면 안되고 여기다 여기도 다 챙겨주셔야 돼요. 자, 괄호 풀도록 할게요. 8x 플러스 6이 되고요. 마이너스 6a가 되었습니다. 자, 6 마이너스 3ax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되셨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들을 우리가 x는 x끼리 정리를 좀 해보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다 우변으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8x랑 마이너스 3ax가 되니까 이쪽으로 이항이 있을 때는 그쵸, 부호 바뀌어서 이렇게 정리가 되시겠죠? 그 다음 나머지들을 이항을 쫙쫙 해주면 그쵸, 3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6a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쪽에 똑같이 있으니까 없어지고 맞아요. 자, 그럼 이제 x의 범위를 그대로 써보도록 할게요. x의 범위를 이렇게 내가 나타내려고 했더니 자, 얘가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거든요. 8 플러스 3a분의 자, 3 플러스 6a 이렇게 된다라는 것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해가 몇이냐라고 설명을 했냐면 자, 3보다 작다. 이게 해가 이제 나왔어요. 해가 이렇게 된대요. 그럼 x는 이런 그림으로 되셔야 되니까 부동호 방향이 이제 바뀌겠다. 즉,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됐구나라는 것을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8 플러스 3a가 0보다 작구나. 그래서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예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같은 꼴에서 우리가 무엇을 아, 여기는 이 값이 3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8 플러스 3a분의 3 플러스 6a라는 것이 3이 되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자, 3 플러스 6a라는 것은 24 플러스 9a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a는 21이 되고요. 자, a는 몇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7이 됩니다.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뱃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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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